제가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게 1차 합탈식 대 로연 씨의 모습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해 본 사람만이 아쉬울 때 나오는 감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로연 씨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선배로서 로연 씨가 앞으로 보여줄 프로듀싱의 세계와 또 음악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응원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 저희가 서바이벌 라운드 때는 올피를 받았지만 라이벌 매치에서 강력한 8시 팀에게 패배를 맞봤고 그리고 연합 매치에서는 베네핏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뭔가 약간 이렇게 갔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붙여주신 신곡 미션에서도 이제 올피를 받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토대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 주변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다. 기대하는 1인이 여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2시는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팀명으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오! 가자! 준비됐나?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NTX입니다! 팀 2시의 팀명은 NTX였습니다. 앞으로 지금 같은 에너지 절대 꺾이지 말고 멋진 무대를 많이 많이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진짜 너의 멘트가 마음을 울렸어. 고생했어.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 피크타임에서의 뚜시뚜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 그래도 저희 팀 NTX로서의 활동은 더 열심히 달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진짜 저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피크타임의 뚜시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왜 이래, 왜 이래. 오지마. 아이고. 두 명, 두 명 컷. 아이고. 아이고. 생활이 됐나. 정말 감사합니다. 우지마, 베이비. 울지마. Don't cry. 피크타임의 여정은 끝이지만 저희 NTX의 피크타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NTX였습니다. 둘, 셋. 너, 저희, 감사합니다. 스크린! 안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다음번에.